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실에 있습니다 작업실에 있습니다 심심해서 또 켜봤습니다 커피도 다 마셨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널디가 집에 널려있어가지고 뭐하고 계십니까 아 작업을 해야되는데 잘 안되가지고 기타나 좀 치러 왔다가 뭐하고 계세요 자다가 오늘 작업실에서 기타도 좀 치고 노래연습도 좀 하고 오오 그랬습니다 자 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크지? 새로운 친구가 또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좋은 소리를 찾아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중입니다. 매생이 뭔데 매생이? 소리가 아주 맘에 들어요. 아, 여기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이런 떠있는 브릿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잠시만요. 템포가 템포 템포.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들리네. 토킹을 빼고.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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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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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레몰로를 아무리 써도 튜닝이 나가지 않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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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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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휘파람 잘하고 싶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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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옛날 작업했던 프로젝트 한번씩 또 열어보고 있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냐하면, … 어느 곳에서 구 facilit With Timothy's Damit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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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찾는다. 이거 해보고 있었고,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어디갔어? 어디갔지? 이건가보다. 이것도 불러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뭐냐면, 아이고 뭐야. 추억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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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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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번 불러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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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 작업실입니다. 이 작업실 어 어 전화가 왔네 어 뭘 불러볼까 그 다음에 이거 불러봐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 이 노래 가사 어디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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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도 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정도 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